3D 프린팅 추억의 로봇 마징가 Z 3D 피규어 제작기 4D 프린팅 추억의 로봇 마징가 Z 3D 피규어 제작기 4D 프린팅 추억의 로봇 마징가 Z 3D 피규어 제작기 4D 피규어 제작기 4D 피규어 제작기 5D 프린팅 추억의 로봇 마징가 Z 3D 파트만 모델링하여 어렵사리 출력을 했습니다만, PLA는 프린터 패드를 아주 버려놨네요. ABS가 프린팅 시간이 더 걸려도 확실히 곱고 안정적이었습니다. 도색을 위해서 파트 결합을 안한 상태입니다. 이제 마지막 도색 작업에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. 도색을 위해서 파트 결합을 안한 상태입니다.